네, 안녕하세요. 쭈미래템의 성지아입니다. 오늘 소개해 드릴 이템은요. 짠! 게이토 플레임 웍스의 마이크 스탠드예요. 얘는 아이디 시리즈고요. 트라이팟 마이크 스탠드 위드 붐! 붐 마이크를 위한 마이크 스탠드인데 최상위 라인업이죠. 아이디 시리즈 중에 T자 마이크 스탠드의 플래그십 모델이에요. 헉 혁신적인 특허 출연을 한 이제 26인치 텔레스코핑 붐이래요. 이쪽으로 보시면요. 이 붐 자체가 전체 26인치까지 늘어나요. 한 약 66cm인데 텔레스코핑 붐을 장착하고 있답니다. 특허 출연했어요.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지금 락 자체가 캠 락이라고 해서 잠근 전체예요. 진짜 편하게 돼 있어요. 그래서 짠! 그리고 여기도 짠! 네,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. 그리고 이 안쪽으로 우선 이거 좀 줄여놓고 네, 되게 빠르죠. 안쪽으로 보면 여기는 지금 원통형으로 지금 이렇게 높이 조절, 트위스트 클러치가 있죠. 이것도 굉장히 그립감이 좋아서 높이 조절하기 되게 편해요. 네, 트위스트가 있고요. 이 아래에 보시면요. 얘가 진짜 카메라 스탠드에선 자주 있는데 붐 마이크에서 이렇게 컴팩트하게 나온 건 전 처음 봤거든요. 네, 이렇게 트라이팟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얘도 여기에 락이 있어서 네, 딱 보시면 딱! 그리고 락으로 딱 잠가주시면 오, 이거 굉장히 튼튼하네요. 너무 예쁘다. 그리고 전체적으로 무광택으로 적색 안전 피드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얘는 어두운 그런 어두운 환경이잖아요. 녹음실이 거기에서 딱 보일 수 있게 속색 안전 피드에 있으니까 뭐 밟을 레도 없겠고요. 여러분 붐 마이크를 보시면요. 쭉 당겨 볼게요. 보컬 녹음을 하시거나 할 때 마이크가 여기 이렇게 달려있다고 치면 네 마이크를 끼고 돌리진 않죠? 네, 마이크를 달려있다 하면 보컬들한테 이제 엔지니어분들이 마이크 잡지 말라고 해요. 다들 네, 마이크 잡지 말아주세요. 뭐 이렇게 마이크 내 입에 이렇게 대야 되잖아요. 그래서 그 위치 조절을 위치 조절을 여기, 이 손잡이로 이쪽에서 돌려줄게요. 네, 이 손잡이를 돌려서 마이크 위치랑 네, 이런 거를 여기에서 마이크를 잡지 않고 위치를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. 정말 그립감 좋은 이 고음 파킹으로 지금 이쪽에 이렇게 해놓으니까 세팅을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뭔가 더 전문성이 느껴지는 네, 그리고 굉장히 잘 만든 거예요. 사실 여기에서 이렇게 돌려가지고 마이크 안 잡으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그냥 마이크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거 와, 이거 되게 신기하다라고 생각한 부분이거든요. 그래서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. 그리고 녹음 엔지, 보컬 엔지니어로 했던 분이 아닐까 이걸 만든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네, 안정적인 바디랑 그리고 굉장히 혁신적인 이 윗부분, 붐 마이크까지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서 만든 붐 마이크 스탠드라고 생각이 듭니다. 아이디 시리즈가 워낙 퀄리티가 높은 그런 시리즈라서 믿고 구매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가격은 12만 원 네, 기분 좋은 가격 12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요. 이런 거 녹음실에 하나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도 딱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죠. 게이토 플레임워크 마이크 스탠드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지세요! 감사합니다.